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노년 중동 문제, 제가 좀 자주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자본주의라는 것이 여러분 물건이든 서비스든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팔아야 되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비자들을 중독시켜야 되거든요. 중독을 시키거나 아니면 준중독 상태에 빠뜨려야 그래야 자사 제품을 계속 구매해 줄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 그 사람을 중독시켜야 되는 거죠. 뭐 여러분들은 경미한 중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코카콜라 같은 것도 중독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단맛이 많은 그런 과자나 뭐 그런 제품들도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일상생활에서 이 중독되는 것을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뭐 그거는 그래도 좀 비만이나 이런 것을 낳았지만 미국 시장 같은 데 엄청나게 많은 청량음료를 팔지 않습니까? 특히 찬 청량음료. 그게 미국인들의 비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저는 미친다고 보거든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따뜻한 차문화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지만 그래도 비만 인구가 현저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걸 못 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예를 들면 와인이라든지 그렇게 간단한 그런 알코올 같은 게 있으면 알코올 체방할 때 맨 처음 여러분 권유하는 것이 가까운 데서 그렇게 그런 알코올을 제거하는 것부터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거는 그래도 그렇다고 치더라도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약물 같은 건 진짜 대책이 없죠. 본인도 망가지지만 약물뿐만 아니고 노름도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몇 해 전에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님이 쓴 그 심청 인터뷰, 인터뷰 연구보고서 강원의 여러분들 그런 카지노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걸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노년의 중독에 빠지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보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아주 냉정하게 이름도 하는데 이 보니까 뭐 연금이든 용돈이든 이런 거를 다 이렇게 마사의 아주 큰 고객이 아마 노인들 모양이네요. 중독은 젊은 분들도 조심해야 되지만 참 이 사형성 얘기 보니까 오늘 거기에 경기 과천시에 위치한 경마장 렛저런 파크 서울 풍경 나이 드신 분들이 물론 또 젊은 사람들이 이뤄야 되니까 그 내용을 오늘 럿부로 다루었네요. 연금을 다 잃어도 좋아. 외로운 노인들의 천국과 지옥. 과천 경마장. 경마장을 가보니 노인이 가득한 렛저런 파크 서울. 월 80만 원 정부 지원금 가운데 70%를 경마에 사용. 외로운 노인들이 갈 곳이 없어. 중독 노인을 방치하는 마사에. 고객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직이 돌아가니까. 중독자의 절반은 연금과 용돈을 모두 잃어도 좋다. 막건 구매한 등 1인 1회 10만 원 제한. 발끈기를 옮겨서 베팅. 무용지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돈은 무조건 잃지만 끊을 수가 없다. 중독 상태인 거죠. 경마장은 노인에겐 천국이지만 지옥 같은 곳이다. 66세 취재기자 최효정 기자한테 그리고 최효정 기자한테 젊은 사람이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경마장을 찾은 지는 10년이 넘었고. 오면 복작복작해서 마음이 신나고. 딴 날은 기분이 좋아 돈을 허투루 쓰니 의미가 없고. 노름쟁이는 인간 말중이니 상종해서는 안 된다. 강원랜드에서 80만 원 날리고 이날 다시 경마장을 찾았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그런 중독인 거죠. 카지노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나이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그래서 평생 모은 재산들을 이렇게 다 날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젊은 사람이 최효정 기자가 젊으니까 박모 씨라는 분이 왜 이렇게 안 좋은 것을 배우려고 왔느냐. 10만 원을 벌면 20만 원을 잃게 되는 것이고 재미삼아 몇 번만 하다가 얼른 돌아가라 큰일 난다. 이렇게 일하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마중개소는 경마를 시청하는 노인들로 가득했고 영하권 추위에 강풍까지 불어 실외 경기자는 관람객이었었고 60대 이상이 44.2% 50대가 45.8% 50대 이상부터 절반 가까이가 경마장 방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른 사람이 도움을 주기가 참 힘들지 않습니까? 개인이 정신 차리고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부터 본인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노인들은 경마중독이 무섭다면서 기자를 계속 만류하면서도 본인들은 경기마다 계속해서 막건을 구입했다. 돈이 많은 노인들은 골프 같은 걸 치고 주위에 친구도 많겠지만 가난하면 시간을 떼울 일이 마땅치 않다. 큰 돈이 없으니 여기 와서 경마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사람을 사귄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시간을 떼울 일이 마땅치 않다. 본인 시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여의치 않다는 거죠. 누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나라가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이 해 줄 수 있겠습니까? 박 모 씨는 매달 받는 생계급여와 노력연금, 주거비 등 정부 지원금을 모두 더한 80만의 70%를 경마장에 쓴다. 이런 게 나오는 거죠. 분당재생병원에서 조사한 걸 따르면 좀 오래된 연구지만 경마장 방문객의 47.5%가 병적 도박 그룹, 경마 중독으로 판정됐다.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거의 한 50% 가까이 되는 거죠. 참 대단한 겁니다. 가장 여러분 인간이 취약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이게 중독이라고 보거든요. 자본주의는 중독을 먹고 사니까 상대방의 중독을 권해야 되고 중독에 빠지게 해야 하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이 이런 중독이 갖고 있는 그런 파괴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인식하고 대비책을 찾지 않으면 아까 한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 때울 일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한 분이 이런 글을 남겼네요. 저는 당사자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70세고 은퇴를 했지만 예전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제 자신의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 또래의 지인들한테 무엇하고 지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 사람들이 글쎄 뭘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당신이 살아온 일생에 대한 자선이다라 써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서 돌아오는 답이 글 재주가 없어서 그런 건 못한다는 식입니다. 자선에 무슨 글 재주가 필요합니까? 출판할 것도 아니고 후손들한테 넘겨줄 것인데 사실은 인생을 편한 대로 적당히 산 결과가 한심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을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kkkkk님이 글을 남기신 겁니다. 시간을 왜 때운다고 생각하냐? 당신이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를 목표를 잡고 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서 시간을 보내면 시간을 때운다는 이야기가 어떻게 나오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분이 당사자 책임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라는 것이 늘 함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친구 사이를 유지해온 사람들도 세월이 흘러고 그리고 또 서로가 경험들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도 다를 수가 있는 것이고 젊은 날 친구가 여름 노년까지 친구가 항상 유지될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생각이 다르면 서로 만나면 이야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혼자서 이런 생활을 잘 해나가고 혼자서 여러분들 잘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거를 가져야 되는 거죠. 당사자 책임 간단하지만 이분 말씀은 좀 고어치 문장으로 당사자 책임이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책임의 원칙에 충실하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물론 오죽했으면 이렇게 중독에 빠지겠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중독이라는 현상이. 주변에서 노년에 평생 또한 쌓아온 자산을 다 날리는 경우를 저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생이라는 것이 개념을 생각하겠다라고 완전히 바꿀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생?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아무튼 오늘 좀 젊은 분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시면 시간을 잘 보내야 되죠. 의미 있게 마지막 가는 날까지. 여기 밑에 딱 보니까 한 분이 댓글을 남겼는데 정말 멋지십니다. 이렇게 어제는 여러분들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두 개 다뤘는데 오늘은 제 눈에 그냥 노년이 들어와 가지고 품 있게 늙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품 있게 품 있게 늙어가려면 뭐 자기가 여러분 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하고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혼적으로도 건강하고 그걸 유지하는 것이 다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노력이 있어야 다 건강. 영육 간에 다 여러분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고 오늘 선플라워 님께서 노인들 돈 뜯어 먹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본주의라는 게 또 마사에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 기관들이 또 돌아가려면 중독을 권해야 되니까 자본주의 생리상 경마도 있어야 되고 카지노도 있어야 되니까 다만 우리가 보호를 해야 되는 것. 자기가 자기 시기를 자기 자신을.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